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리뷰하실 거예요. 여기 작성돼 있고요. 읽어보시고 바로 이것이에요. 푸추푸추 수즈크림? 화장품인데요? 네. 이거 발라보실 거예요. 저 뷰티도 모르는데? 그러니까 딱인 거죠. 플라스틱 호스의 푸추푸추크림? 저 솔직히 평소에 스킨로션 바르지도 않는데 화장품은 원래 발라야 마시니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백색의 크림이고요. 찐득하지가 않아요. 찐득하지가 않아서 느낌이 향도 레몬향으로... 눈으로... 아까 제가 열심히 발라봤는데요. 좀 탄력이 생긴 것 같아요. 잠깐 오늘 하루 발랐다고 해서 효과가 확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. 지속적으로 좀 발라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. 아 진짜 피부가 되게... 괜찮았어요? 좀 밝아지신 것 같은데... 네. 이거 반납? 그럼요. 주셔야죠. 이거 많이 썼던데 근데? 많이 그러니까 줘야지. MD님 빨리 빼버려. 하하하하